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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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신화 받아라! 뭐 신화? 아니 잠깐만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나 스쿼드버스터즈 하고 있지. 아 무슨? 전설 안가요 형? 이거 전살 튀어 있어? 이것도? 아니 지금 불호를 한 시간도 모자란데 무슨 스쿼드버스터즈로 하고 있어? 아니 스쿼드 재밌어가지고 나 스쿼드.. 하 참 어이가웠네. 신화는 뭔 신화? 하.. 신화로 돌아왔다. 니가? 아 신화 왔지! 오 축하해 나는 이 스쿼드버스터즈 해야 돼가지고. 지금 내가 당신에게 그 치욕당했던 세월 복수하러 왔다고 지금. 여긴 너가 더 잘한다고 해요. 아하하하 스쿼드버스터즈 해야 돼요. 아니 잠깐만 도전 좀 받아주세요. 아 뭐 불호를? 네. 니가 이겼다고 해야돼. 아니 나 지금 내가 신화라고 휴지가 지금. 너? 와 진짜 신화 일이네. 너 다 될 것 같지? 아 어어. 봤어 갈 것 같지? 어어. 나도 그런 식이야 있어. 뭐 어때 1대1로? 일단 1대1 한 판 해봐야지. 저번에 했을 때는 아예 그 불호를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맞아 맞아 그랬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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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비랑 똑같은 상황이었어. 맞아. 진짜 뉴비 그 자체였다. 생 뉴베. 그냥 훈성님이랑 그 추탁했으면 훈성님이랑. AIx3 아니 AI 넘어간 거 같아. 하하하하 내 제대로 형님한테 치욕감 안겨줄게. 어우 니가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자신 있는 거. 안젤로. 안젤로 자신 있어? 아 나 안젤로는 진짜 거의 안 하긴 해. 근데 안젤로 티어 몇이야? 안젤로 나 700점 먹어요. 아니 안젤로 맞냐? 나 진짜 내 그 그날 꾸른 무릎 때문에. 무릎이 아직까지 달아있어. 하하하하 얼마나 그 치욕스럽게 꾸렸는지 그냥. 아 저번에 비누 형이랑 한 거 보니까. 그 닉냄 변견빵 하는 거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 아 닉뺨빵 하자고? 어 닉뺨빵 하자. 내가 뒤랑 그걸 할 이유가 없지. 내가 뭐. 니 걸 뭘로 하든지 뭐 나는 이득 볼 게 없고. 아 그러면 나는 닉뺨빵 볼게. 형님 뭐 뭐 뭐 볼 거 있어요? 한 번 더 기어야지. 하하하하 오케이 나 그럼 이번에 가래기로 기울게. 너 거기까지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가래기로 긴다고 니가 말했다? 어. 뭐야. 아이템 장착 좀 할게. 아 진짜. 찌잉. 이따 가자. 어 나 이거 이따가 찍어서 커뮤니티 올려도 되지. 혹시 너 기는 모습. 찍어가지고 커뮤니티 올려도 돼? 아 쇼초로 올려도 돼요? 아 쇼초. 어 좋아 좋아. 아 쇼초로 올려도 돼? 나 거기 가서 칙칙폭폭을 기차 놀이 할게. 하하하하하하 가족도 잘 몰라. 타파가도 잘 몰라. 나도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700점이 넘는다고? 아니 나 저기 때 많이 올려가지고. 그 돌연병이 때 많이 올려가지고. 아. 하하하하하하 아 그럼. 어. 뭐 할만하지. 사실 좀 꿀 좀 빨았어. 아 오케오케오케. 이해돼. 나도 그때 많이. 나도 그때 사실 거의 그때 올린 거야. 오케오케오케. 이게 또 진짜. 어 잠깐만 형. 어. 아 느낌 따갑다. 우와 잠깐만. 어디다 쏘는 거야. 이거 너무 심한데 형. 일부러 그렇게 쏜 거야. 여기다 여기 라인점 좁혀오면서. 싹. 그래도 예전이랑 조금 느낌 다르긴 하죠 형. 다르긴 하다. 아 쪼꼼. 다를 거야 이게. 오. 오케이. 무빙패턴 파악했어. 다르긴 한데. 스勝. 하에. 다르긴 한데 뭐. 아아이 닥테는. Kop. 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악.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야 잠깐만. 아 아 faced 끝날거 아니잖아. 오후 후. 끝난거 아니잖아. 휴. 어 우울. 외전이랑 좀 다르긴 하다. 좋아. 날다른다고 했잖아. 네가 나 procrastinar. 너 이리와 너 이리와 ario 일오와 으아아아아아 mod 아 안로 어우 야... 아, 안절로. 아니, 숙련도 있네요. 손희동 불려. 이거 골목 안 껴야 되겠다. 골목기면 안 되겠고. 오! 못하는 사람들이 장비만 하더라. 단판으로 끝내긴 그렇잖아. 그때도 단판은 안 했지. 네가 원하는 브루러 하나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브루러 하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갈게요. 깻니 하면 합시다. 그냥 그런 거지. 아까보다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신 것 같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음.. 난이 한번 가자! 아니 근데 나는 뭐 안젤로는 어차피 약간 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 이제는 제가 너무 약봤는데 약볼 정도는 아닌 것 같네. 깔 볼 정도인 것 같고 동급이야 우리 이제! 깔 볼 정도야. 심화야. 아니야. 같은 심화라고. 말이 안 되고. 오 잠깐만 옷이 난이도 조금 치네? 뭐냐? 아 이거 한 번 봐줬습니다. 지금부터 간다. 아 그래요? 네 진짜 갈게요. 내가 먼저 갔네? 주그라잇! 우와! 잠깐만! 하하하하하하하하 주그라잇 한 대? 한 대? 한 대? 눈피 많아? 예전에는 많이 다르지? 많이 아프고 와. 아니야. 이게 어려워? 어려워 보이는데? 패턴 파악 완료. 어이야! 반사에 그냥 뚝! 어 그냥 가는 거죠. 예. 이거 당연한 거니까 처음에는 그냥 봐준 거고. 어.. 갑니다. 오케이 나 느낌 따봤어. 어.. 느낌 원래 맨날 왔다고 하더라 사람들보다. 어.. 좀 안 쓰고. 좀 안 아프고. 좀 안 아프고.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느낌 왔다고 하더라. 자 어 ο..오..여.. 당신 뭐야...? 아이가 스쿼드 버스타드를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당신 아 스쿼드 버스터즈 nostro 열심히 했습니다 뭐야...? 야 그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죄송한데 어허허허허허 아니 그때도 다섯 발 했잖아요 아니, 그때 두 판 하자. 아니야, 두 판 안 했어. 다섯 판 했고 1대1은 진짜 그냥 운빠리하네요, 거기에. 진짜 실력을 하려면 듀얼 모드 알지, 너. 듀얼 모드? 그 맵에서 전략 전술을 이용해가지고 캐릭터 특성 100% 발휘해서 적을 제압하는. 그 모드로 해야 진짜지. 사실 1대1 이거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내준 거고. 피지컬도 안 되는데 전략까지 드림이면 나 감당 돼요? 피지컬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골라, 세 마리. 아, 이거는 그냥. 이거 전략 노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건 전략까지 갖춰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맵이 뭔데, 이거. 맵 한번 보시고. 아아! 자, 됐습니다. 시작하나요? 자, 과연 어떤.. 골라드릴게. 자, 딱 들어와. 자, 승승승 갑니다, 승승승. 엔젤루! 잠깐만, 이거 너무 양아치인데. 어, 왜죠? 왜 양아치라고 그러시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예. 홍목목 죽이지, 룽.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지라디옹.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오짜라미? 오짜라미. 어차피 좁아진다, 오케. 어차피 좁아진다, 오케. 나는, 이거. 물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 이거 어쩔 건데. 어차피 못 맞출 건데, 뭐. 어차피 못 맞출 건데, 뭐. 어차피 못 맞출 거고. 이러면 어쩔 건데. 이러면 어쩔 건데. 난 가만히 있을 건데, 어쩔 건데. 아, 잠깐만. 나 가만히 있을 건데, 어쩔 건데. 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야, 가운데 물이 있는 거. 내가 생각을 못 했어. 아, 가운데 물이 있었잖아. 아, 이거 너무 귀엽네. 나 이거 가운데서 가만히 있을 건데, 이거 어쩔 건데. 이거 어쩔 건데. 어어. 이거 어쩔 나. 나 그냥, 나 숨만 쉬고 있을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아니, 이거. 어쩔는데. 어, 해봐. 좀, 그러네. 어어. 어, 이러면 어쩔 건데. 뭐, 이러면 어쩔 건데. 뭐, 이러면 어쩔 건데. 뭐. 어, 뭐. 어,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 어쩔 건데. 아니, 뭐.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어, 나는 심한으로 보여요. 다. 형이 그냥, 형이 모든 패턴이 다 보인다니까. 끝났습니다, 이제. 자, 이거 지면. 아니, 가운데 물이 있는 거 생각을 못 했는데. 하하하하하하. 이거, 이거 랭킹점 그냥. 경쟁점 그냥. 허투라 하셨네, 이 물. 아니,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야. 팔이 닿질 않아. 잠깐만, 야 너무 귀여워. 오, 너, 너무 귀여워. 못 맞출 거잖아, 어차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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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뚜벅 걸어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 아니 근데 너무 뚜벅이다 나 인간적으로 이러면 어쩔건데 뭐 저기 공은 어차피 한 번밖에 못썼는데 이러면 어쩔건데 여기 들어왔는데 어쩔건데 내가 피 많이 더 깠는데 어쩔건데 아이씨 야 내가 너무 극단적인 음식으로 갔어 아 내가 말했죠 피지컬도 안되는데 어? 전략까지 들이밀면 어떻게 감당한다고 아니 실력 많이 늘었네 엄청 늘었네 옛날이랑 확진이 다르지? 어 한 판 모임인거야 지금? 3 2 아니 기 살려줬네 내가 어 원래 또 물신화됐으면 기를 또 살려주는겁니다 또 우리 딸이가 신화됐으니까 제가 또 선물로 제가 뭐 딱히 힘들뻔 해줄거 같고 기 살려줘 너희들 야 너 눈치채셨나요? 선수랑 저랑 모빙이 좀 달랐죠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선물 준겁니다 축하하고 예 선물 잘받았고요 아 신아 축하해 벌도 받으세요 뭐 왜 이래 동생 축하해 약속대로 저 닉변빵 하셔야죠 닉네임 바꿔 드릴게요 닉네임 왜 바꿔 아잉 지금 같이 올라온 애한테 지금 형 신화위 있었지 얼마나 됐어 두 달이 넘었지 아니 나는 니 기사는... 발전이 1도 없어! 그래서 저 들어가겠어? 내가 브로르이 뭔지 알려줄게 자 이거 보이시죠? 아아 훌륭하다 훌륭해 자 혹시라도 브로르다 이 아이들이 본다면 그건 제가 아닙니다 사칭이니까 우와아 이걸 진짜 부럽을 결국 군자의 복수는 성공한다 진짜 아 나 스쿼드버스터즈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치욕스러운 그 지금도 빡겸한다 세월을 견져냈습니다 진짜로 됐고 이제 가줄래? 나 이제 빡겸 좀 해야되겠어 아 도저히 안되겠어 저... 아 가세요 형님 제 1호 제자니까 아이 가세요 제가 전 닉변했지 다시 제자 브로르이 뭔지 알겠고 그건 나 알파리 가세요 아 가시고 가시고 아니 난 닉변에 닉만 아니 아니 제자 아니 가세요 브로르이 뭔지 아니 키팩 가시고요 하하하하하하하하